1. 1. 1. 2. 1. 2. 1. 2. 2. 봅시다! 2. 3. 3. 감사합니다. 아휴 잘 먹는다. 어때? 애니스 말하고 있었지. 유아! 우리는 아아! 저번에 얼음을 갈아서 팥빙수를 만들었잖아요. 이번에는 오이냉국이죠? 오이냉국을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. 이게 냉국이어서 또 차가운 거잖아요. 그래서 똑같이 오이냉국 레시피를 써서 마지막에 저희가 똑같이 얼음을 갈아서 먹어 볼 거예요. 제가 일단은 이 재료들을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저만의 레시피예요. 제가 또 챕프 출신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.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죠? 이게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? 앞치마 딱 둘러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? 나와봐요. 되게 무심하게 나는 요리를 할 거고 우리는 이제 받아먹을 준비를 해야 아까 공공의 적 봤어요? 공공의 적? 네, 유해직. 찌르고 돌리고 이거 몰라요? 몰라요. 계속 가세요 그냥. 구호해주고 싶어요. 또 돌려요? 설마? 또 돌려요? 진짜 그것만 잡으면 다 돌려버려요. 다 돌려? 진짜 잡아요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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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제만의 강의실. 아, 그냥. 아, 그냥. 아, 그냥. 아, 이거 그거는 난 타구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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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잘한다, 잘한다. 어때요? 제가 또 마장동 출신이에요. 예술가 아니에요, 예술가? 그렇지, 그렇게. 그렇지. 무언할 때 난 타구경. 무언할 때 난 타구경. 무언할 때 난 타구경. 이야, 야, 야, 야. 이 재료 준비를 이제 해볼 거예요. 항상 요리를 할 때에는 이게 또 재료 준비가 먼저거든요. 아, 이건 뭐야? 자,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요리를 알려드리면서 이 요리를 여기다 놓는 게 맞는 건가요? 예, 예. 저희는 날 것도 추가하기 때문에. 어차피 안 먹을 거잖아요, 그렇죠? 어차피 안 먹잖아. 아, 나 진짜 안 먹을 거야. 일단 이거는 나중에 넣을 거니까. 여기가 냉장고예요. 이렇게 있죠. 그래서. 오이 일단 제가. 요런 식으로 짤2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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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거 하려고 하려고 했구나. 한 번 해보실래요? 오이는 조금 어려우니까 오이 말고 파 설기를 제가. 파 이거 뭐, 웃긴 거 있지 않나요? 파요. 어떤 거요? 옷겨? 네. 팔이 웃겨 보기 한 번 해볼까요, 아무튼. 팔이 웃겨 볼 수 있어요? 에너지파. inesod Amazon 골프장 아시나요? 네 파 3 긴장되네 파 3 괜찮았어요 할게요 이게 텀이 길어지면 어렵다니까요 그건 파가 아닌데? 양파? 그럴 때? 많다 긴장하신 것 같은데? 이게 뭐예요? 전등이잖아 파워 그럼 이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 파워 스크리티 다음 재료는 양파를 썰어볼 건데요 팔을 썰어봅시다 파 가져온 김에 불쌍해 자신감 잃었습니다 밀어서 썰어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안 썰렸다 이걸 한번 보실까요? 잠깐만요 그거 뭐예요? 그걸 웃겨줘요 그걸 웃겨줘요 이거 귀걸이요 왜 이렇게 잘하지? 좋은데? 왜 이렇게 잘하지? 그런데 우리는 또 자연을 추구하니까 이렇게 떼서 하나씩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네? 뭘요? 팔을요 여기서 삘 타면 이제 손이 잘리는 거예요 좋아요 왜요? 붙어있잖아요 이거 누가 넣었어요? 이것도 넣죠 쏙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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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좋아요 그 정도 돼요 좋아요 이거 하나 먹고 싶은데 진짜 청년꽃추 하나 먹기 하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가위바위보에서 청년꽃추 하나 먹기 네? 가위바위보에서 청년꽃 하나 먹기 가위바위보에서 청년꽃 하나 먹기 진짜 너무 싫은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썰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얼음을 갈아서 저희가 얼음을 넣어볼 게 아니다 이거 진짜 예쁜데 부드럽다 자 모아보죠 봅시다 진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각 얼음을 그 손대만 더 묵는데요? 네 어차피 네 손으로 다 가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안다고요? 진짜 치면 안 돼 전 특별히 눈사람 과거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먹던데 귀여워 자 반갑니다 반갑니다 나 깨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데코레이션을 이제 해볼게요 뭔지 모르겠어요 팀이 먹는 먹는 사람들이 취향이 또 다르시니까 그때 이제 식초를 타먹던가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고 파란색 팀 대 화이트 팀 해가지고 2대2 게임을 뜰 거예요 진짜 잠깐만 꼴대 움직이면 어떻게 할래? 꼴대 움직이면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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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싫어 이거 이거 attendees 진짜 개 긴장된다 모아 나이스 아 하하하하 어디야 ou 나 나 나 question 드디어 홀만 해. 홀만 해. 가가가가. 가야 돼 가야 돼. 가야 돼 가야 돼. 와 진짜 기뻐 와 진짜 기뻤어 와 진짜로 나 진짜 먹기 싫어 안 빠져야 돼 괜찮아 괜찮아 아 아 되어버려 아 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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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씨 아! 야! 야! 아! 안 춥고 안 춥고 아 아 아씨 대박 대박 그러나 샘 정말 질건 fram 다섯 년 4개로 하나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넣어야 돼 이거 지면 진짜 그냥 바로 가서 넣을게 진짜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겨도 아 솔직히 이거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거 어필 어때? 이거 통일하자 다 약속 다 이리로 와 형 시작까지 해봐 간절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형 똑같은 거 알았어 알았어 거기 맞아? 어 맞아 여기가 맞지 않을까?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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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해 안 돼 안 돼 안 돼 리바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으악! 슬슬 어떻게 해? 와! 천천히 천천히! 천천히 천천히! 천천히 천천히! 오! 됐다! 됐다! 어! 물빵? 어! 물빵? 콕! 콕! 아! 물빵! 우와아! 야 이거 어떻게 먹냐? 진짜 먹기 싫었나 보다 진짜 먹기 싫었나 보다 몰팡한 게 개 웃긴 한데? 식초 넣어야 돼 식초 넣어야 돼 식초 넣어야 돼 얼마큼 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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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쩍자면 안 돼 근데 이거 넣으면 또 섞어야 되잖아 어때? 안 돼? 진짜 맛있다 하이가 잘 먹는다 어때? ASMR 하고 있어 맛있어 몸이 안 좋으니까 맛있어 맛있지? 맛은 오이넥국이야 아니 왜 물어봐 차가운 건데? 진짜 맛있지 않아? 아 진짜로 맛있어 다들 그런가요? 맞아요 난 괜찮았어요 진짜로 나 깜짝 놀랐어 되게 맛있어서 우리가 얼음을 섞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들고 다시 한 번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로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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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켓